안녕하세요.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강습을 하고 있는 박민호 코치입니다. 오늘 강습할 내용은 지난번 강습했던 그립 잡는 방법에 이어 준비 자세와 오버헤드 스윙입니다. 먼저 준비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 발은 어깨 덜비만큼 서주신 다음 그립을 준비 그립으로 잡아주세요. 양손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서 라켓과 양손으로 삼각형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세요. 팔이 너무 좁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셔야 움직이기가 쉬워 스윙하기가 더 편합니다. 오버헤드 스윙을 하기 전에 먼저 손목 스윙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위쪽으로 들어주세요. 그립은 포핸드 그립으로 전환 후 라켓면을 정면이 되도록 손목을 살짝 열어집으셔야 합니다. 팔을 들었을 때 귀쪽으로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한시 방향 정도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까지 힘을 줘서 쭉 뻗는 느낌이 아니라 편하게 팔을 들어주세요. 라켓을 그대로 뒤쪽으로 넘겼다가 앞쪽으로 스윙을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라켓 끝이 손목에 부딪힌다면 잘못된 자세입니다. 앞쪽으로 스윙을 하실 때 라켓 끝이 손목 옆으로 지나가게 손목을 살짝 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손목 스윙 연습은 체육관 오셔서 몸풀 때 하셔도 좋고 라켓 커버를 씌워서 연습하신다면 손목 힘 강화에 좋으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세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뒤쪽으로 옮기면서 오른쪽 팔꿈치도 같이 뒤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몸은 정면이 아닌 직각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그립은 포핸드 그립으로 전환해주세요. 이때 발끝이 앞을 보게 되면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아서 중심을 뒤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끝은 항상 직각이나 살짝 뒤쪽을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구부려 중심을 실어주세요. 오른쪽 팔꿈치는 어깨높이보다 위로 들어 팔꿈치 안쪽이 벌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라켓은 머리 위쪽으로 위치해주시는데 라켓 면이 너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게 정면이나 45도 정도만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손은 몸의 회전을 도와주는 역할로 높게 들어서 살짝 오른쪽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회전력을 더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왼손을 바깥으로 열어주면서 라켓을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뒤쪽에 살짝 구부렸던 무릎을 펴면서 앞쪽으로 중심을 옮겨주세요. 몸이 정면이 되면서 가슴을 열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정확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팔이 구부려지지 않게 처음 손목 스윙 연습했던 한시 방향 정도로 라켓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스윙해주세요. 중요한 점은 스윙 방향이 일자로 내려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몸에 라켓이 맞지 않게만 옆으로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분 동작이 잘 되신다면 세 동작을 두 동작으로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잡아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을 끊기지 않게 연결해서 스윙해주세요. 오버헤드 스윙을 연습하실 때는 천장으로 라켓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팔이 쭉쭉 펴지게 연습하셔야 하고 팔만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몸 전체를 이용하여 중심 이동도 같이 연습하시는 게 더 강한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배드민턴 온라인 강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